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제부턴데? 태어났을 때부터요. 확실해? 너 여자친구 데려온 적도 있었잖아. 그건 다 친구들이에요. 제가 알아요. 저는. 남자가 좋아요. 지안아. 그래도 넌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. 걱정하지마.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자. 엄마. 안 가면 안 돼요? 아빠랑 둘이서 살 자신이 없어요.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. 아빠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. 아빠. 다 널 위해서야. 절 위해서라뇨. 엄마 아빠 마음대로 기숙학교에 보내놓고 이혼한게. 절 위한 선택이라고요. 지안아. 엄마.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기숙학교에서 못 지내겠어요. 지안아 그래도 그 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. 좋은 대학 가기로 약속했잖아. 엄마. 나 이해하는거 맞아요? 엄마가. 학교 문제는. 꼭 해결하고 갈게. 자주 연락할게. 엄마가. 내 커밍아웃 스토리야. 와. 근데 우리 학교에 이쪽이가 있을 줄이야. 나는 파티 때. 너가 말 거는 것 보고. 당연히 개일 거라고 생각해. 작대 좀 말해. 나 이 사실 알려주면 큰일 난다고. 내가 그렇게 크게 말했나. 그리고 그때는 정말 담배만 빌리려고 한거야. 직접 된게 아니라. 혹시 내가 개에게 티가 나나? 안 되겠다. 뭐해. 어? 더 조용한 데로 가자고. 일어나. 나 이 페이콜 마스터야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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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별도 보일 것 같아. 아까 너 커밍아웃 스토리 있잖아. 응. 나라면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.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보여. 너. 주위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거고.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둘씩 멀어질 테고.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변하는 거지. 결국 외롭고 쓸쓸한 건 똑같아. 그래서 파티에 온 거구나? 응. 안 돼. 자국 나면 아빠한테 다 들킨단 말이야. 그래? 그래? 아휴. 좋네. 좋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보여. 네. 자국인 스토리 자국인 스토리 좀 봐. 감사합니다.